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더 복된 섬김의 모습 또 공경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축복의 시간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도 삼고 가정의 달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이 땅 위에 사랑의 모습은 바로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의 모습 속에 가장 고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모습은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수식어가 또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그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고백하기의 말로 표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음을 늘 깨닫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 은혜 함께 노래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사랑을 곱씹어 보기로 원합니다 1, 2, 3절 다 부르기로 원합니다 1, 3절 다 부르기로 원합니다 1, 3절 다 부르기로 원합니다 나 실제 배움 다 잊으시고 기를 실제 만나 쓰게 할 마음 진짤이 마른자리 아라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니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 어려서 안껏 돌려주시고 자라선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아들사 그르치사 자신 생각에 오시던 이 머리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곳이 넓다니요 어머님의 천천을 지급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가지 남김없이 일생을 자신이 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다치는 맘은 이 땅에 그곳이 오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노래 가사처럼 참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습니다 한이 없고 정말 높고 거룩하고 크고 위대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도 사실은 사랑을 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드라마에서 퀴즈를 내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드라마인데 한번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맞추시는 것이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의 시기로써 중국 황제의 시기가 생겨난 기원이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집안의 노비로써 온갖 고준일을 다하였으나 또한 집안의 모든 사람의 스승이었다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온천하가 태산이었으나 이 사람이 죽자 온천하가 물로 뒤덮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를 맞추시면 되옵니다 대비한테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라고 문제를 내는 것인데 문제가 시기다 가정의 시기 음식과 모든 건강을 살피는 의사 같은 모습을 누가 갖고 있냐 가정의 온갖 고준일을 다 하면서도 모든 가족의 스승이 되는 그러한 사람 또 살아있을 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태산처럼 모든 것이 태산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죽음의 온천하가 물로 뒤덮이는 그러한 전설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식의 가족의 건강과 온전함을 살펴서 언제나 눈을 번쩍 뜨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노비처럼 온갖 굳은 일을 다하면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귀한 고귀한 희생 그러면서도 모든 가족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스승처럼 가장 고귀한 삶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모습 살아계실 때는 태산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모습 그러나 세상을 떠나시면 눈물이 흘러내리고 가슴에 언제나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이 있는 그러한 존재 어머니 혹은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모습은 이외에도 더 많은 설명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생각만 해도 감동있고 감격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도 있고 서로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큰 사랑만이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고백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짐작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속에 온전히 고백하고 깨닫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사랑 또한 다 말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하고 있죠 다이크 같은 경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다 우리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지방의 막대기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고백하면서 그는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또한 구원의 뿌리시고 또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들을 골라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 또한 다 형언할 수가 없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부모님의 사랑은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어도 또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부모님이 안 계셔서 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고 여러분은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태산보다도 더하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특별히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채찍 맞아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응하는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을 돌려드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로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귀한 감사의 표현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영혼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표현하는 인생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예배와 찬양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표현하실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경숙이라는 작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한 10년 전쯤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굉장히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특별히 영어로 번역된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지만 베스트셀러에 올린 작품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가장 큰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바로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Please Look After Mom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소설이 나왔을 때 미국의 대형 서점 안셋 노블스라는 그러한 서점이 여전히 있는데 그 서점에 가판대 맨 앞에 베스트셀러에 딱 놓여있는 걸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감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소설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읽으면서 참 세세한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또 사랑의 그러한 표현들이 가슴에 그대로 전해지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소설에 나타난 어머니는 이남이녀를 둔 그냥 평범한 어머니이십니다 원래는 다섯이었는데 한 아이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이남이녀를 둔 어머니 배우지 못하셔서 글자를 모르세요 옛날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표현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죠 물론 자녀들은 그 사랑의 방식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서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해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고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병도 숨기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지내는 어머니의 모습 나중에는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온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갈래다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으려는 그녀의 자녀들의 노력 속에 그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기억들이 살아나면서 그때는 느끼지 못했고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 속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과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나를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발견들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흐르면서 아, 그 순간에는 깨닫지도 못했고 그 순간에는 뭔지 잘 모르고 표현의 방식도 몰라가지고 오해하고 갈등이 되고 했던 것이 그게 아니었구나 어머니가 바로 이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듣었구나 하면서 예전에 그러한 기억 또 예전에 그러한 모습들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한 그 속에서 새로운 용서의 마음과 또한 회복의 마음들이 싹 트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속에 참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소설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오해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많이 부딪히죠 가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정치 얘기라고 하잖아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표현하는 핵심은 같은 거죠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온전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은 있을 때 표현해야 되는데 온전할 때 표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때늦게 후회하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야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늘 늘 지금 이 순간 만약에 여기 계시다면 최고 잘 해드리는 최고로 표현해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나와 어떤 시간을 보냈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시기를 원합니까? 대면 대면 예배는 오지만 하나님과 깊은 상임도 없고 나눔도 없었던 형식적인 관계?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 지내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꿈꾸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잔양되어지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보내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요 특별히 부모님, 하나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계신 것 그 자체가, 존재 그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셔서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이유가 아니라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음 그 자체가 감사이고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없이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귀한 부모님이 계신 감사의 이유이고 공경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삶의 이유이시고 삶의 목적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예배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기로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교 5장 16절 말씀은 10개명 중에 5개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언약의 말씀 중에 다섯 번째 개명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의 명령이다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근간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명령이다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신약성경에도 예배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장수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주시는 약속, 열매,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선물을 주신다 어떤 선물을 주시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화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길고 장수와 또한 복을 주시는 삶 이것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면 조건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길게 하시고 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3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된다는 것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똑같은 열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나 오래 살아야지 아, 나 복된 삶을 누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는 거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의 건강의 장수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천성의 가족들은 모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장수를 누리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눈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나가는 삶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5월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특별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시면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